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덧센 4톤 냉동탑차입니다. 차량은 2021년 10월에 등록했으며 연식은 2022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25만킬로 정도 주행했으며 오토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냉동기기는 투냉이며 광폭의 냉동탑차입니다. 팔레트가 10장 들어갑니다. 길이가 5900mm입니다. 저로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광폭 투냉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